어 내가 왜 이러지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소령 씨랑 너 심상치가 않아 아니야 우리 친구야 친구 친구 하기로 했어 그래 그 친구 사이 얼마나 가나 내가 두고 본다 오늘은 두 삼상이 안 끌 테니까 친구끼리 둘이 재미나게 났나 왜? 저 지금 뭐 짓지세요? 아니 저 지금 뭐 짓지세요 뭐 짓지세요 저 지금 뭐 짓지세요? 저 지금 뭐 짓지세요? 고생하셨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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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비 많이 오네 요소씨 잠깐만요 내가 가서 우산 사 올게요 아니에요 요소기씨 아 또는 도라 우산 있어요? 네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있네요 아 하나밖에 안 남았네 요소씨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같이 써야겠네 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비 맞아요 친구들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술이 떨어져痢ата 아무튼 사진 시작해 우리는 우산의 어떻게 해야植 grow up 그래서 고춧가루 흔들려요 흔들려요 자꾸 맘이 흔들거려요 바로 옆에서 좋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저기 큰 사모님이 잠깐 오시라는데요 네 금방 간다고 왔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양자요? 석빈 엄마가 석빈이네 아이 생기면 자네한테 양자를 줬으면 해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자네하고 우리 선아한테 자식이 생기는 일이잖아 장모님 그건 아닙니다 제 욕심 채우자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자네 이름은